니 여 와서 절 한 번 해봐라 그렇지 어어 그래 그래 저기 올해도 건강하고 어? 이 사람이 잘 먹어야 돼 에잉? 잘 먹어야 이 강화도 잘 붙고 야 왜 두 번 하는데 왜 두 번 하는데 어디서 배워먹은 버릇이야 이거야 에? 좋은 명절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우리의 전통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고향 못 내려가서 죄송합니다 여기서라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메타버스 아니겠습니까? 자 한 번 지내보겠습니다 술잔을 이렇게 이거는 근데 와인? 자 다 같이 절하겠습니다 자 조상님들 올해도 우리 모두 건강하게 예 동건별 많이 띄우게 해주시고 게임이 더이상 나락가지 않게 해주시고 자 한 번 한 번 더 합시다 자 마르디 차례 술 한 번 올리실 분 하고 싶은 말 한마디 하면서 한 번 해보세요 9년 동안 함께한 검은사막에 무한한 번영이 있길 좋습니다 자 절해주시고 그렇지 빌드 규모 대형 달성해서 재밌는 거 많이 하길 절하시고 일어나시고 그렇지 자 올해는 동대보 뜨게 해주세요 동대보 뜨게 해달랍니다 여러분들 예 동대보 뜨게 해주십시오 조상님 막 피 없애주세요 자 막 피 없애주시고요 운영을 좀 대국적으로 하십시오 운영을 좀 대국적으로 해달랍니다 절합시다 절합시다 하고 싶은 말 하는 자리야 자기 조상인데 뭐 자 그 덕담 한마디씩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사람 모아서 놀고 싶어요 아 사람 모아서 놀고 싶은 그 자세 아 너무 좋고요 검은사막의 분위기를 좋게 바꾸어 갈 수 있는 그런 유저가 될 것 같네요 올해 그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예예 한 번만 하세요 절 예 놀 넣고 싶어요 아 그렇지 항해자들이 많아야 돼 검은사막에 그래야 이 항해 컨텐츠가 클 수가 있어 이런 분들을 응원해야됩니다 놀 기원하겠습니다 저도 같이 감사드리고 하하하하 아 예 찐절을 하시네요 아 예 하성웅님도 얼하네 건강하시고 예예 야 왜 두 번 하는데 왜 두 번 하는데 할 거면 세 번 해라 어? 할 거면 세 번 해 야! 하하하하 아 기 어이가 없네 예? 어디서 배워먹은 버릇이야 어? 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한꺼번에 덕담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단체 덕담 가겠습니다 이 검은사막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계획하고 있는 또 새로운 유튜브 컨텐츠 같은 것도 잘 되게 뭐 조언이나 덕담 해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가 재미있는 페럴드 하하하하 뭘 이제 가면 언제 오나요 들어가세요 총 안 집어 넣어? 자 그럼 저도 저를 한 번 올리겠습니다 자 감사드리고 자 감사하는 의미로 한 번 더 하하 하하 아 왜 침을 뱉고 그러세요 하하하하